그래서 동사에 는지, 알다, 모르다 둘 다 괜찮습니다. 사다, 가다, 익다, 먹다. 사는지 알아요. 가는지 알아요. 읽는지 알아요. 먹는지 알아요. 하지만 이것만 있어요. 아니요. 앞에 언제 가는지, 누구하고 가는지, 왜 가는지, 어디에서 읽는지, 무엇을 먹는지 이런 말 있어야 해요. 알아요, 괜찮아요, 몰라요 쓸 수 있지요. 듣다, 걷다, 만들다, 살다 하면 듣다, 걷다, 드, 안녕 여기는 아니요. 듣는지, 걷는지 알아요, 몰라요. 둘 다 괜찮아요. 만들다, 살다는 르, 안녕 이니까 만드는지, 사는지 이렇게. 자, 그리고 앞에. 우리 초급에서 는지는 앞에, 어디, 누구, 왜 같이 말해요. 그래서 유라 씨가 무엇을 만드는지 몰라요. 유노 씨가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. 말할 수 있어요. 유노 씨가 무엇을 듣는지 몰라요. 이렇게. 괜찮아요? 연습 볼까요? 미셸 씨가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? 알아요? 네, 알아요.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. 유라 씨가 말했어요. 어떤 영화 좋아해요? 알아요? 하나로.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아요? 할 수 있지요? 자, 내일 모임에 누가 와요? 저도 내일 누가 와요? 몰라요. 내일 누가 오는지 몰라요. 말할 수 있습니다. 괜찮아요? 네. 자, 그래서 는지 뒤에 알아요, 몰라요? 괜찮아요. 그리고 앞에는 지금은 동사 쓰세요.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, 어디, 언제 이런 말 필요해요. 자, 미셸 씨는 어디에 살아요? 저도 미셸 씨가 어디에 살아요? 잘 몰라요. 어디에 살다를 안녕해요? 사는지 잘 몰라요. 말할 수 있지요. 피자를 어떻게 만들어요? 알아요?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? 네, 알아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할 수 있지요. 자, 그래서 는지 알다 모르다. 여러분 괜찮겠어요?